그 뒤를 박은선 선수가 2골로 따라가고 있습니다 헤더 뒤쪽인데요 박스 안쪽 있습니다 램발 슈팅! 꼴대에 맞았습니다 올려줬고요 슈팅! 자 지금은 꼴대에 맞고 나왔습니다 올려줬습니다 골키퍼 놓쳤고요 꼴대에 맞았습니다 자 지금은 메바이 선수의 슈팅이었는데요 재섬이가 앞쪽으로 돌려줍니다 주유주 왼발 슈팅! 오! 막을 했습니다 류지수 자 지금은 크로스반에 맞은 것으로 다시 한번 전원화가 준비합니다 날카롭게 올라오는데요 오! 꼴대에 맞았습니다 자 지금은 감겨 들어가면서 꼴대에 맞았고요 다시 한번 송재은 패스 연결됐습니다 최소미가 전방으로 올라가서 플레이를 펼쳐주고요 최유주의 크로스 올라옵니다 뒤쪽 김윤지 올려줍니다 헤더! 오! 꼴대에 맞았습니다 꼴대에 맞았어요 써서 플레이를 펼쳐주сте